의장 불신임안에 맞서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낸 상임위원장 사임안을 전격 수리했습니다. 민주당이 진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박차기 위해서 사임안을 낸 게 아니라 엄포용이라는 관측이 많았다는 점에서 일단 한방 먹은 셈이죠. 이제 이쯤에서 여야 갈등을 멈추고 시민을 위한 의정으로 복귀하면 안 될까 싶은데요. 안정은 기자입니다. 청주시의회 김병국 의장이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상임위원장단 사임서를 일괄 수리했습니다. 김은숙 부의장을 비롯해 이영신 도시건설위원장 등 10명으로 사임서를 제출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민주당이 낸 사임서를 의장 권한에 따라 절차를 거쳐 수리했다지만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을 낸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옛 시청 본관 철거비를 포함한 기금운용 계획안 처리 과정에서 촉발된 여야 갈등의 골은 표면적으로는 더욱 깊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봉합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엄포용이었던 사임안을 김병국 의장이 진짜로 수리하면서 출구 전략을 찾아야 하는 처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여야와 집행부를 막라한 협의체 구성 등 의회 운영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의장 불신임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의회의 민주적 운영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장하고 한다라고 하면 저희는 기꺼이 의회 정상화에 함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장 불신임안과 부의장 사임안에 대한 표결은 다음 달 13일 열리는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됩니다. 과연 보름 남짓 남은 기간에 여야가 시민을 위한 한화된 의회로 복귀하는 대타협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